너무 쉬운데? 넣으면 인정할게요 아니 넣으면 인정할게요 넣으면 이게 어떻게 쉬워요 각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넣으면 인정할게요 너같은 하수들이나 쉽다고 어렵다고 하겠지 넣으면 인정할게요 잘 보세요 인정할게요 넣으면 아깝다 퉁 챙겨갖고 딱 뭘 넣을라 그랬는데 난 각이 안나오는데요 아깝다 방금은 좀 될만했는데 할만했는데 살살 요정도 아니죠 톡 아니죠 제대로 들어갔죠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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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할 줄 알지 상관없어요 보이잖아요 이거? 이건 다음판일걸요? 아 이거?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라고? 네 오케 하긴 지렸다 시바 개 지렸다 나도 할래 해봐 세롱길라 아잉 아 깝이 다행이다 낙서 안해가지고 굿 맵이 좀 저거하네 이지하네 기믹이 없는거 같아요 아니면 후반부터 나올지 응 이거 진짜 리얼 세롱길라인데 아 제거에요 제 차례에요 아니 제 차례에요 저기 저기 거길 치고 간다고? 잘 보세요 세롱길라 안돼 말했잖아 안된다고 행신이 되는건데 이거 시벌 잘 보세요 이거는 여기를 쳐야돼 음 네 잘 봤습니다 음 잘 봤습니다 여기 음 잘 봤습니다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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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아깝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간다면 이게 달라지죠 예 이걸로 그냥 셀로 살살 너무 살살 쳤다 너무 살살 치셨다 시바안 아 이렇게 살살 치세요 골프라는거는 17번 아이언 살짝 꺼내가지고 탁 봤어? 아니요 안보였어요 다가 뒤지세요 아직 이 점 차이예요 오 이거 나락가면 좀 이거 나락가면 좀 빡셀 것 같은데 힘 조절이 중요하다 잘 보세요 잘 볼게요 잘 쓸게요 잘 보시고 잘 보시고 딱 뚝한 집으로 탁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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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뚝한 집으로 좀 안댄다 그냥 꿀렁꿀렁 내리막길이다 꿀렁꿀렁 타고 가야돼요 잘 봐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냥 요정으로 치면 돼요 꿀렁꿀렁 꿀렁 꿀렁 어어? 짜아악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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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참 젖같이 치시네 골프라는건 말이죠 그렇게 치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시니까 네? 고사장님이 한칸 20분 잘 안되셨어 나이사 아이씨 아 아 존나 빡센데 맵이 흠흠 일로 가는게 맞아요 아닌거 같은데요 이렇게 올리는건가 아니죠 잘보세요 독한 오퍼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거에요 에? 으응? 오케이 아 조금만 더 갔습니다 저거 지금 이거 어떻게 만나요 할만하네 근데 안전방차이 한 번에 넣기 힘들어 나도 보여줄게요 제발 보여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거는 딱 해서 아싸리 위로 올라가서 그냥 바로 카피카피 룸룸을 떠버리시네 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게 맞죠 뭘 가는데요 해보세요 아이 해보세요 이렇게 자꾸 떨어지시는거 아냐 에? 시 실력이 없으시니까 아 빨리 하세요 빨리 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실력이 실력이 없으시니까 자꾸 이렇게 떨어지시는거 아냐 안그래요? 이거는요 딱 요정도에 딱 치는거에요 보셨어요? 그냥 카피카피카피 이렇게 해서 뽕 한 번에 넣을게요 유 샤라 파킹맨 한 번에 넣을게요 싹 시벌 그거 뒤지게 시벌 못 치시네 붕관내기 하하하하하하 시나네 우와 이거 6번 쳤어? 사람새끼가 아니네 아이 사람새끼가 아니야 어? 야 이거 좀 너무 빡센데 요정보 아이씨 파워 보여져버렸네 두칸찼잖아 흠흠 자 보세요 두칸 다지겠죠 여기다 딱 올리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? 네 잘 보세요 네 우와 진짜 얍삼하다 사람이 나이스 아이씨 이발 이 톤은 뭐지? 근데 이거 어떻게 올려? 어? 너무 빡센거 아니야? 게임이 아니 맞혀가지고 탁 튕겨서 가는거네 잘 보세요 해봐 탑 투 탑 이런식으로 오케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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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렵다 근데 족됐다 아니 나는 여기서 있으면 어떻게 가라 한 번 맞춰서 가야죠 세칸 세칸 오케이 오케이 와 어렵다 시발 해봐 잉 와 개어렵다 나는 아싸리 반대로 치는게 맞겠는데 여기 말고 일로 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정도? 세칸 맞춰야죠 와 시발 개어려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정도? 와 이거 우리 둘 다 망할 것 같은데? 족됐다 너무 어려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정도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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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아였으면 넣었다 세아는 진작에 들어가서 옆에서 세럼키나 추고 있어요 이씨 어? 이따가 지렸다 버기 정확한 파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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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억가를 해주시는 와아 여덟 번 졌어 시발 거의 동참 됐고요 1점 차이 아이씨 잘 보세요 어? 가운데 가면 저거 이거 약간 프리브로 봐봐 이리로 가면은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 어 되네 그럼 옆으로 살짝 옮겨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너는 그냥 가겠다 쌩농길라 되잖아 쌩농길라 하세요 근데 여기 턱이 좀 있네 이 정도? 쌩농길라 쌩농길라 딱 와버렸지? 어차피 두 번에 칠 거라면 이렇게 가는 게 나쁘지 않겠네 지금 각 좋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? 각 안 좋잖아요 각 안 좋으면 나도 이렇게 가야겠다 멸받는데 형을 좀 차이게 했어요 내가 벌.. 아니 하지마 네? 하지 말라고 하하하하하하 시발새끼야 하지 말라고 개새끼야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아이 개새끼야 왜 그래 왜 건드리세요 저를 내가 뭘 건드렸다고 그래 쳤잖아요 방금 와가지고 안되겠다 다시 오세요 또 차이 다시 오세요 아니 들어가기나 해 아니 다시 오세요 아니 그만해 다시 오라고 말씀드렸어야지 왜 그러냐고 다시 오세요 아니 왜 그러냐니까 다시 와 아니 이게 널 위한 것도 아니고 아니죠 여기서 형이 역시 아니 또라이야 아니 진짜 왜 그래 다시 오세요 아니 오늘 왜 이래지 예 오늘 왜 이러지 어어? 아니 그만하라니까 이렇게 해서 형 타임 리타이어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해 이거는 이거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섹시할 때 할게 아니 자기한테도 이득이 아닌데 이거 왜 자기도 많이 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고 어차피 점수는 똑같아요 1대1이 아 아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형 열받으라고요 아니 미친 열받는게 어이가 없어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게 엄청 어려운 데서 올라온다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다음 기회죠 어 어 야 이거 어디로 갈거야 이.. 오 아.. 이거 이거 보라색으로 가야 되네 보다ають 볼낮 inacацион 여기네 오 어디야? 저거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냐? 형광색? 아.. 저거 무슨 색깔이라고 하지? 병신 진짜 힘 조절을 12ienie 병신임? 아니 병신이세요? 해보세요 병신이시네 하하하하하하 정말 잘 하신다. 이야 힘 조절 정말 잘 하시네요. 예 좀 좀 배우고 싶습니다. 예 좀 가르쳐주세요. 요렇게 하는겁니다. 싸. 그냥. 아이씨 빨리 하세요. 빨리 하세요. 이거 족갔네. 아니 아까. 존나 못 치네 진짜. 아까 국한 조금 쳤는데 씨X 나락 가더니. 나락 갔더니 그렇게 지금. 와 이렇게 가시네. 헤엠에에에에 허허 좋아요. 헤헤이 히힣 파해요. 게임 어떡하네 썩. 휴우애 이케 아까। 아까 bland 두 칸 씁었지 declined? 죽여야겠어. 죽이는 맴면 죽여야겠어 Prince 게임 못 하면 매맞아야 돼. 이건 어떻게 칠하는거야? 아 잠깐만, 좀 제대로 보여줘. 시청자들도 보기가 X같잖아. 제대로 보여달라고, 프리뷰로. 뭐해? 뭐요? 뭐요? 이게 제대로 보여준거야, 지금. 하세요. 마셔! 또 바로 카피해버리죠? 가게 이게 안될 것 같기도 한데. 근데 두 번만에 가야해, 그럼. 시험맵이라서. 가겠는데? 갔네. 헤헤헤헤헤헤헤. 나도 호리논이야. 이 뿅진제끼야. 이벌. 어? 이거 좋다. 어? 이상한데? 어? 오른쪽이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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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구멍을 빠지면 홀이 나요, 오른쪽 구멍. 오른쪽 구멍 있어요, 위에. 스포트라이트 있는 곳에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와, 좀 어렵다 이거. 나는 오른쪽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왼쪽 칠게요, 그냥. 치세요. 똑같으면 도친 개지는 것 같은데 칠게요, 인정. 치세요. 아, 기다려보세요. 좀. 아, 빨리 좀 치세요. 수고해요. 아시겠어요? 이게 실력인 거예요. 뭘 치세요 치세요 그래 옆에서. 치세요. 치세요. 이런 정교함이 필요한 거예요. 아, 이거 진짜 이번에 실패하면 젖 된다 이거. 아, 시. 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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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두 번이. 똑같이 두 번이 두 번. 똑같이 두 번. 똑같애. 좋아요. 이 점차는 금방 따라갑습니다. 자, 이거는. 어, 알았다. 저 보라색 빠지면 X 되는 거 아시죠? 여기. 거기 아니면 거기 들어가거나. 오케이. 아, 정말 어렵다 이거. 가운데만 안 가운데만. 나이스. 어디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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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툭 착하면 되겠네. 해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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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해보세요. 잘 보세요. 해보세요. 해보세요. 아니 해보세요. 넓게. 응, 안 돼. 안 돼. 와, 시발 부럽다. 근데 어차피 뒤로 치면 한 방이에요. 거기 치면 한 방이에요. 여기야 낫겠지? 아니야. 여기가 나. 여기가 나. 안 낫길래. 누가 봐도 여기가 나. 이걸 안 낫긴 해. 누가 봐도 여기가 나. 하세요. 하세요. 알았어요. 오케이. 아악! 아악! 오우. 쉣. 파킹 쉣. 하세요. 하세요. 그만하세요. 그거 네가 쳐봤자 의미 없어. 이 병신아. 하지마. 흔대지마. 하지 말라니까? 아니, 네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. 나이스아악! 딸려나. 왜. 왜. Uhx 이거예요. 이거예요. 어, 잠깐만. 어디야? 나네요. 어디야? 저 뒤에. 이게 바로 셀노끼눔일락이에요. 네. 이게 셀노끼눔 일락이에요. 어? filters. 안 돼. 나센아악! 휘깟네 진짜. 새끼야 왜 때려. 나이스! 죽겠네 진짜 시발새끼야 왜 때려! 이걸 노린거야 이렇게 1점 차이로 좁혀갑니다 여기서 개 삽화할 동안 저는 넣을게 뭐야 누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했어 여기서 실수 오지게 하면 바로 역전 아 근데 이것도 실력으로 극복해서 일정 사이로 끝내버려 보세요 이렇게 따라오려고 제가 형을 죽인거에요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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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드릴게요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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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드릴게요 해봐 이거는 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살살 좀 봐 위험부담이 좀 크다 이거 나락갈 수가 있네 유턴이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일로 가도 나락갈 수가 있고 나 같으면 유턴으로 간다 무조건 유턴 어 근데 한방 가기 나온다 나면 이 정도? 어? 어? 안 돼! 이런 비응신 아 어렵다 내가 말했잖아 유턴으로 가라고 아 하세요 하세요 보세요 보세요 들어가시고요 안 돼 멈춰 안녕 아 시발 정말 잘한다 음 맛있다 잘 쓸게 잘 보세요 잘 쓸게요 해봐 해봐 싹 삐유 저럿 이게 바로 뉴턴이다 큰이다 파킹 쉿 하하하하하하 안녕 아니 시발 역전해버렸네 아 각 족같네 역전을 해버렸어요 좀 넓게 먼저 세요 그렇게 각을 보세요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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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손바닥 손바닥 좀 맞으셔야겠어요 손바닥 좀 맞으셔야겠어요 오오 하하 그만해 나이스 아 족같다 이렇게 또 역전을 합니다 몇점 차이인가요? 하 아마 2점 차이 되지 않을까요? 아하 2점 차이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이제 해 응 형이잖아 어 어 어 틈새로 딱 떨어지면은 여기 빠지네 맞죠 딱 틈새로 세워야 된다 잘 쓸게요 일단 한마디만 할게요 잘 쓸게요 하하하하 3칸 3칸 10퍼 오케이 한 2칸 80퍼 정도 족됐다 이거 어렵다 2칸 한 2칸은 780 2칸 75퍼 때리면 되겠다 잘 쓸게요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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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고 말해 해보고 말해 해보고 말해 잘 쓸게 어 안돼 아 시발 안 돼 안 돼 어려운데 이거 이거 쉬워 이게 뭐가 어려워 어 어깐 아 좀 어깐 좀 하지 마라 진짜 시발 좀 굴러가자 그렇지 아 너무 좋았고 어깐 홈 미쳤고 오케이 올리도 되겠다 으 으 으 지랄 에이 고고하신다 에 에 아니 이거 골프를 이렇게 촛같이 치셔가지고 다겼어요 에 싹 아 그래도 제가 이기고 있다는 걸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닥치세 어차피 우리 2점 차이예요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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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왼쪽 포탈 뭐지 이거 뭐야 올루 너무 쉬운데 저기들 아 해보세요 근데 여기다 하는게 아닌거 아 해보세요 나 안가절로 에이 너무 졸봇이다 이게 맞지 너 가봐 절로 딱 보여드릴게요 넌 가봐 딱 보여드릴게요 하하하 병신네 똑같은 짓을 안해 싸악 으응 어 오케이 뭐야 밀어내서 딱 좋았는데 좀 세게 때릴걸 하세요 때려도 돼요 때리세요 아 때려보세요 나는 이득 안 보는 짓 안해 때려보세요 슥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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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였을까 근데 저 가면 나락으로 보내지 않나요 어 뭔가 나락갈거 같아 자 보여드릴게요 틈새로 딱 보내서 병 맞을거 같은데 맞죠 일단 프리캠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이해를 도우세요 네 이게 병 맞을거 같은데 본인이 어떻게 때릴지에 대해서 오케이 나왓다 잘 보세요 네 벽을 딱 맞춘 다음에 약간 떨어지는 그런거에요 요정도 이런 피해온가 에휴 에휴 저게 아치치신 잘 보세요 여기 여기서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여달라니까요 여기를 맞춰갖고 가는거야 여기를 이 멍청한 아니 그러니까 보여달라니까요 알았어요 제발 좀 보여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왜 보여주지도 않는데 말만 있게 사진만 살았어요 왜 조금 보여준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예 좀 보여주면 달라니까요 어 저한테 오세요 응 아니야 시발 응 아니야 난 두번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응 저 두번만에 들어갈게요 어 해보세요 네 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보셨나요 해보세요 보셨어요 그래도 한번 더 쳐야되잖아 한번에 들어가요 나는 해보세요 ev ㅋㅋ 해보세요 그래도 그래도 이기고있어요 그래도 이기고있어요 음..우리 1점 차이에요 아녜않아니 이기고있어요 아 1점 차이래요 해보세요 뭐야 이거 어디야? 좀 닥쳐 하지마 아싸 한 칸 밑에 있다 의미 없어 의미 엄청 크고요? 의미 없어 의미 개질이고요? 의미 개질이고요?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한 마디 쏙 들어갈라고요?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바보같은데 이건 생목이 라 아일라 생목이 띵띵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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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생목이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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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뒤로 온대 베비? 뒤로 보내야 되네 어? 보였다 알겠다 오케이 해보세요 오! 해보세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났어요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나락 해보세요 좀 너무 어렵다 이거 어? 보세요 이기고 있어요 보세요 이기고 있습니다 1점 차이예요 엄청 큰 차이예요 아씨 해보세요 아 또 떨어질 수도 있네 와 존나 어렵다며 해보세요 그러면 가운데로 가면서 팅맞고 간다는 생각이세요? 야아아악 어디가세요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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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세요 어디가시냐고 나이스 여긴 어디예요? 저기로 가야되요 다시 Nether 뒤지세요. 해보세요. 해보세요. 보긴 하세요. 해보시라니까요. 해보세요. 보긴 하세요. 여기를 딱 맞춰서 똑같이 오네요. 네. 안 돼요. 저도. 잘하신다. 정말 잘하세요. 걸려라. 안 걸려요. 똑같아요. 어차피. 해보세요. 어려울지도. 뒤로 보내가지고 가는 거야. 이 맵 잘 만들었다 여러분. 맞지? 끝났어. 이 제작자 잘 만들었어. 본인이 못 봤는데. 안 보이는데. 몰라. 보내줘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야. 당신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. 보세요. 보세요. 보시라구요. 이렇게 돌아올 때 깔끔하게 돌아오게. 깰금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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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됐잖아요. 해보세요. 동점이에요. 이 마지막 풀에서. 말 닥치세요. 동점이에요. 제발. 나이스. 해보세요. 저기 있네. 와 씨. 이빠. 존나 어렵다 이거. 저기 있네. 여기로 가야 되는 거네. 예예. 해보세요. 이거는 그냥 굳이. 굳이 저기를 갈 필요가 없지. 와. 또 화남자 지났다. 어? 잘 보세요. 잘 가세요. 안 가요. 저는 안 가요. 잘 쳤는데. 전 두 번만에 갈 거예요. 해보세요. 잘 보세요. 해보세요. 이렇게 쉬는 거예요. 좀 더 많이 왔죠? 좀 더 가까이 와도. 좀 더 가까이 와도. 좀 더 가까이 와도. 각이 안 나오죠? 좀 더 많이 왔죠? 각이 안 나오죠? 각이 안 나오죠? 해 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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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라구요. 저는 됐잖아요. 병진 자끼야. 헤헤. 난 두 번만에 들어갔잖아요. 이 병진 자끼야. 뭐라 뭐야 한 번 더 치세요 한 번 더 치세요 한 번 더 치세요 한 번 더 치시라고요 너무 게임을 못하면 저는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손 대세요 두 대죠? 바로 다음 판 갑시다 씨발 이거 두 명 이상 재미가 없어요 한 판 더 하는 거 어때요? 너무 재밌는데요? 그럼 퍼플라 가세요 오케이 갑시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막판 하겠습니다 이거 제작자가 너무 맵을 잘 만드네요 퍼플라크 바로 복수한 다음에 나머지게 다른게 복수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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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 되죠 뒤로 가세요 아니죠 아니죠 뒤로 가세요 두 번 칠게요 두 번 치세요 어? 안 파여있다 안 파여있다 평평하네 세 번 쳐야 될 수도 있겠네 세 번 쳐야 될 수도 있겠네 와 존나 어렵다 이 구멍이 길 막았어요 하세요 치세요 그 앞에 내가 길 막아놨어요 아이 됐됐네 하세요 당신을 치고 싶은데 해보세요 세게 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거기가 아니라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비행신 족같네 이 게임 뭐가 족같아 메이비 족같잖아요 자리가 족같은 자리가 한번 쳐 볼까요 당신? 아 치세요 진짜요? 네 치세요 칠게요 고마워요 하하하하하하 아 emocion 세 가 와 팀 당신 채도되나요 진짜로 이번에 당신 실게요 치세요 당신 출게요 예 치세요 다 세요 여기는 nity devrait 그리고 아 고마워요 불 pelope 치 죽어!!! 나를 쳤어요? 나를 쳤어요? 아 치세요 당신도 쳐요? 치세요 아 치세요 당신도 쳐요? 치세요 당신 칩니다 당신 칠게요 네 칠게요 그럼 가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보여드릴게요 당신 죽을 줄 알아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해보세요 가세요 가세요 응 안에 있어요 야아아아아악 당신 아 하세요 죽으세요 아시겠어요? 죽으세요 어? 고마워요 아 이젠 들어가야겠네 이놈이 개직거리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 하세요 하시려면 하세요 누구도 득을 볼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알겠어요 스고링 스고링 이렇게 일단 동점이고요 네네 eh 다행 어 아 띵띵띵띵은 띵띵띵띵띵 cig 칠게요. 하세요. 칠게요. 하세요. 칠게요. 어딨냐? 칠게요. 가세요. 아 씨.. 고마워요. 아 씨.. 이.. 여기서 제가 넣어버린다면 개이득이죠? 한 칸 이득이죠? 한 칸 이득 봤죠? 한 칸 이득 봤죠? 보세요. 오케이. 나도 이제 추접스럽게 안 할게요. 전.. 전 추접스럽게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어? 뭐야? 왜 물에 있어? 뭐야 이거? 둘 다 물에 있는데? 버그는? 버그는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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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물에 있는 거야? 저 위에 생성.. 아니 저.. 나무위에 생성돼야 되는데 지금 버그 걸렸나 봐요. 그래요? 네. 그럼 다른 게임이에요.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생각이죠? 네. 아주 암호지셨습니다.